이번 코너는 런앤런의 핵심 코너입니다. 공부합시다. 코너죠. 제가 PT를 통해서 공부 자료를 마음껏 공개해드리고 또 개인 취업 분들의 지식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코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번 주 제가 말씀드릴 강의는 기법은 아닙니다. 기법은 아니지만 개인 취업 분들께서 알아두시면 굉장히 쓸모 있을 만한 주식매매에서 꼭 필요한 강의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잘 보시고 익히셔서 매매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자, 런앤런 대표 코너 공부합시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 내용, 오늘 강의 내용은요. 바로 상한가와 하한가입니다. 상한가와 하한가. 제목이 상한가와 하한가예요. 그러니까 이 제목만 보고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겠어요? 상한가 먹었을 때. 그렇죠. 그렇겠죠. 가장 걱정될 때는 언제겠어요? 하한가 맞았을 때.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하한가는 피하고 싶고 상한가는 먹고 싶습니다. 근데 상한가랑 하한가가 뭐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상한가를 먹고 싶은데 상한가 어쨌든 갔어. 내 실력이 좋은 거예요? 그건 어느 정도의 운이 받쳐준 거예요. 하한가도 맞고 싶어서 하한가를 맞습니까? 아니죠. 예상치 못한 악체가 터지거나 뭔가 여러 가지 수급 이슈로 인해서 하한가를 맞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상한가를 먹는 법, 하한가를 피하는 법 그건 아닙니다. 근데 상한가가 됐을 때, 하한가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냐? 그거예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매를 오래 하다 보면 언젠가는 상한가도 보고 언젠가는 하한가도 봅니다. 30%로 폭이 커졌다고 해도 반드시 겪게 되는 일이에요. 그럼 이런 일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상한가와 하한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부터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상한가와 하한가, 정의부터 볼까요? 상한가는 뭘까요? 주식시장에서 개별 종목 주가가 일별로 상승할 수 있는 최고 가격입니다. 예전에는 15%였죠. 지금은 30%로 바뀌었습니다. 상한가와 하한가는 시세에 영향을 크게 해줄 이슈의 발생이나 기업 내용의 급격한 변화 및 세력의 움직임 등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상한가나 하한가는 들어가는 직적이 아닌 경우 예측이 매우 어려워요. 매우 어렵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한가 먹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한가 맞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래요. 그때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몇 번씩은 어쨌든 경험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상한가와 하한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전략이 수익률을 크게 좌우할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상한가 갔는데 어? 이거 오늘 상한가 갔네? 차익 실현? 하면은 일단 30% 수익 좋다 하고 있는데 다음 날 상한가, 그 다음 날 상한가 이렇게 가면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하한가 갔을 때 그래서 어? 이거 하한가 반등할 것 같다. 뭐 보유했는데 그 다음 날 하한가, 그 다음 날 이렇게 되면 그것도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한가와 하한가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데 그 상태에 왔을 때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상한가, 하한가 하면은 생각나는 종목들이 한 종목씩 있어서 간단하게 차트를 볼 건데 이게 이제 조선선제라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상한가를 이제 몇 번 쳤냐면 이게 몇 천 원짜리였어요? 한 6천 원짜리였는데 이때 상한가를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한 20일, 25거래일 정도까지 연속 상한가를 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대로 주가를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려요. 그 다음에는 또 하한가 랠리를 보였어요. 이렇게 연속 상한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짧은 시간에도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겠죠. 반대로 내추럴 엔도텍, 최근에는 거래가 재개된 종목입니다. 이때 그 가짜 백수 관련된 파동이 일어나면서 점화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때 풀리는 듯 싶었더니 4번, 5번, 6번, 7번, 8, 9, 10, 11, 하한가를 10번 이상 갔어요. 그만큼 엄청난 악몽을 줬었던 기업입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무섭죠. 상한가와 연속 상한가, 연속 하한가는 정말 엄청난 피해, 엄청난 수익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대응 관련해서 말을 해볼게요. 대응. 상한가가 갔을 때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하한가에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입니다. 결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린 두 개밖에 없어요. 뭐죠? 화면에 보시는데요. 첫 번째는 보유입니다. 보유. 상한가 갔을 때 보유. 하한가 갔을 때 보유.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매맵니다. 매매라는 건 뭐예요? 매수나 매도. 두 개를 합쳐서 매매죠. 이 두 개 말고 할 수 있는 대응이 있어요? 없어요. 우린 반드시 이 두 가지 대응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대응 중에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에요. 일단 상한가 갔는데 내가 보유를 할까? 아니면 기다릴까? 팔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이 강의를 보시면 어느 정도는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상한가 종목의 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상한가 종목은요. 기술적 분석의 중요성이 덜해요. 제가 이 강의를 드리면서 기술적 분석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차트를 무시하고 투자할 수는 없어요. 내가 워렌 버핏처럼, 벤자민 그레이엄처럼 굉장히 장기 투자, 가치 투자 이런 사람이면 차트 무시하고 기업만 빠삭하게 분석해서 오래 가져가면 됩니다. 그럼 차트 안 봐도 돼요. 하지만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짧은 시간 내에 수익을 내기를 원하죠. 그러면 차트를 무조건 봐야 돼요. 차트를 안 볼 수 없어요. 그만큼 차트는 중요해요. 그런데 이 상한가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적 분석의 중요성이 덜합니다. 왜 그래요? 상한가는 원래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까지밖에 못 올라가도록 묶었기 때문에 더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저항이 있든 없든 이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 상한가 자체의 힘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매물이 있더라도 상한가의 힘에 따라서 빠른 소화가 가능하고요. 매물이 돌파되었어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상한가 갔으면 그 상한가의 힘이 센가 약한가 이걸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한가 자체의 힘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상한가의 힘을 어떻게 파악할 건데 그건 당연히 제가 알려드려야죠. 자 보겠습니다. 강한 상한가가 무엇일까? 심플하게 이것만 한번 보세요. 상한가 잔량은 당일 거래량의 10% 이상이면 강한 상한가로 판단을 한다. 상한가 잔량이라는 건 뭐죠? 상한가 갔을 때 상한가에 사려고 걸어놓은 물량. 그 물량이 어느 정도 되냐? 그거예요. 그날 일어난 거래량의 10% 이상의 물량이 상한가에 붙어 있다. 그럼 그것은 강한 상한가로 다음 날도 급등할 수 있다고 염두할 수 있고요. 10%가 안 되면 이거 조금 약한 상한가인데 다음 날에 풀릴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시면 두 종목인데요.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잔량이 기본적으로 10%가 안 되고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 상한가 잔량이 10%가 넘어요. 그 경우 왼쪽에 있는 종목은 10%가 안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종목은 10%가 넘고요. 그때 따라서 어떤 결과를 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갤럭시아 머니 트레이라는 종목은 그 다음날 급등했지만 종가로는 장대 은봉을 그리면서 하락했습니다. 이때 급등했을 때 오케이 또 간다 라고 했으면 여기서 차익신을 할 수 있는 걸 여기서 차익신을 하게 되죠. 하지만 어제 이거 강한 상한가 아니네 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이때 급등했을 때 분할 매도라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잔량이 10% 이상이었던 종목을 한번 볼게요. 단할입니다. 단할. 단할 같은 경우 다음날 흐름 보시면 상한가로 밑고이 살짝 달렸지만 결국은 상한가를 마감했어요. 전날 잔량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강한 상한가를 보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한가의 힘을 일단 파악하면 다음날 어느 정도의 흐름을 보일지를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어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지만 염두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강한 상한가네? 오케이 내일도 급등할 수도 있겠다. 혹은 오늘 조금 약한 상한가인데 내일 좀 흔들리면 팔아야겠다.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한가 갔을 때는 상한가 잔량 파악이 엄청 중요해요. 그 다음에 상한가 간 모습도 중요한데요. 이게 지금 10분봉입니다. 단할 같은 경우 상한가를 보여주고 문을 닫았어요. 한 번도 열지 않았죠. 그리고 밑에 보면 어때요? 거래량이 완전히 죽었어요. 상한가 가고 상한가에 파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날도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상한가 들어가서 상한가가 안 깨지고 계속 밑꼬리도 안 달렸죠? 거래량은 없어요. 상한가에 안 팔겠다는 겁니다. 안 판다는 건 다음날도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파는 사람이 없는데 주가가 떨어지겠어요? 그렇지 않죠. 근데 다음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상한가는 상한가인데 어때요? 밑꼬리가 조금씩 달려요. 그 말은 아 이거 뭔가 팔려는 사람들이 계속 있네. 상한가 조금 약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거래도 보시면 상한가 상태에서도 어때요? 생겨요. 상한가지만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주가는 좀 약해질 수 있겠죠. 이런 가능성들을 염두를 하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사항인데 어떤 형태로 간 상한가가 제일 세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봉은 일봉인데 일봉상 다 상한가예요. 이거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점 상한가. 시작부터 상한가 가서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안 깨진 거. 이거는 밑꼬리 길게 달리면서 결국 올린 상한가. 이거는 여기서 시작해서 내려갔지만 올린 상한가. 이거는 시작부터 끝까지 밀어붙인 상한가. 어떤 상한가가 제일 셀까요? 이 네 가지는 모두 강한 봉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이제 이게 제일 싸다. 이게 나왔으면 매도하시면 안 돼요. 다음 날도 급등해서 또 점으로 상한가가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저는 두 번째로 쓴 건 이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밑꼬리가 이만큼 달렸다는 건 시작해서 여기까지 장대 은봉을 그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말아올리고 종가로 끝냈어요. 엄청난 힘의 개입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쓴 건 이거. 여기서 시작했지만 은봉 살짝 만들고 종가까지. 제일 약한 건 이거.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상한가를 갔을 때 봉의 흐름이 이렇게 상한가를 간다. 무조건 보유하세요 일단. 이렇게 상한가를 가도 강한 상한가입니다. 어? 다음 날도 오케이 급등할 수 있겠다. 이거는 이거는 아 세긴 센데 약간 불안할 수 있겠다. 이거는 이거는 다음 날 매도할 준비도 하셔야 돼요. 그 순서대로 이제 봉에 따라서 힘의 크기가 다르다고 보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세요. 제가 두 개 말씀드렸죠? 첫 번째 잔량을 파악하자. 두 번째는 상한가 간 봉의 모양을 파악하자.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상한가 종목의 매수예요.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내가 그 종목을 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한가 종목의 매수는 상한가의 매수를 걸어두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있어요? 없죠. 자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상한가에서 매수하려면 최고가에다가 매수를 이렇게 걸어둬야 됩니다. 그죠? 그거 말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걸어둔다고 사줘요? 사질 수도 있고 안 사질 수도 있어요. 사고 싶어도 못 살 수도 있고. 그게 상한가 종목의 매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상한가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고 상한가의 매수를 걸어두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상한가 매수 물량이 매수되었을 경우는 뭐예요? 내가 상한가에 매수를 걸어두었는데 그게 매수됐어. 그 말은 뭐예요? 내 앞에 걸었던 상한가 물량이 매도로 다 없어지고 내 것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강한 상한가예요? 그건 강한 상한가가 아니지. 내가 걸어놨을 때 내 앞에도 상한가에 살려는 사람이 이만큼이나 있었는데 그 물량이 다 소화되고 나까지 차례가 왔다? 그 경우에는 상한가가 풀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상한가에 매수 걸어놨는데 상한가 풀려서 뚝 떨어져 봐. 바로 마이너스예요.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상한가에 매수를 걸었는데 매수가 안 됐어. 그건 뭐예요? 강한 상한가죠. 왜? 내 앞에 있던 매물이 소화되지 못했으니까 파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파는 사람이 없다는 건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한가 매수를 향해 매수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음 날도 급등 가능성이 높아. 근데 나는 이때 매수하고 싶은데 이때는 매수가 안 돼. 그죠? 근데 매수가 됐을 때는 상한가가 풀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무조건 풀린다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에요. 풀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상한가에 매수를 걸어두는 전략은 일반적으로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아니죠. 웬만하면 상한가에 매수를 거는 전략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실패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실패 확률이 높아요. 그 부분은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한가 종목인데요. 하한가도 똑같아요. 아까 상한가 말씀드렸죠. 180도 뒤집으시면 돼요. 하한가 전량은 당일 거래량의 10% 이상이면 강한 하한가로 판단이 됩니다. 하한가일 때는 하한가에 매도하겠다는 물량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 매도 물량이 당일 거래량의 10% 이상이면 강한 하한가예요. 10% 미만이면 약한 하한가죠. 지금 이 두 종목도 보시면 한 종목은 10% 이상이고 한 종목은 10% 미만인데요. 한번 흐름을 보시면 이거 10% 미만이었던 종목은 하한가 다음날 마이너스 3%대 밖에 안 빠졌습니다. 하한가 다음날 이거 밖에 안 빠졌어요. 그런데 다음 차트를 보시면 강한 하한가 그러니까 하한가 전량이 거래량의 10% 이상이었던 하한가는 마이너스 8%가에 빠졌어요. 훨씬 많이 빠졌죠. 그래서 하한가 전량에 따라서 다음날 어느 정도까지 빠질까 이런 부분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한가 종목의 보유입니다. 하한가가 갔을 때는 어때요? 내가 하한가를 맞고 싶어서 맞은 건 아니지. 하지만 어쩔 수 없게 하한가를 맞게 됐어요. 이런 하한가는 조금 약한 하한가예요. 왜? 일단 장후반에 하한가를 들어갔고요. 장후반에. 이게 분봉이죠. 분봉. 일분봉인데 장후반에 하한가를 들어갔고 하한가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도 나와요. 그건 뭐예요? 하한가를 갔지만 하한가에서 뭔가 살려고 하는 힘이 어느 정도는 있구나. 이런 종목은 다음날도 급락하겠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다음날에는 급락하지 않고 하락폭이 적거나 아니면 반등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다음 거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한가 빨리 들어갔고 문을 닫았는데 하한가에서 거래가 거의 없어요. 이건 뭐예요? 하한가에 사는 사람이 별로 없죠. 이런 종목은. 다음날도 급락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분봉을 보셔도 이 하한가의 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예측하고 다음날을 맞는 것과 그렇지 않고 다음날을 맞는 것은 현격한 차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인지를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거랑 똑같아요. 하한가 종목의 보유인데 뭐가 제일 강한 하한가예요? 이거는 조금만 공부하셔도 아실 수 있죠. 이거죠. 이게 뭐죠? 점 하한가. 시작부터 종과까지 하한가. 아주 끔찍한 하한가죠. 이 종하한가 맞으면 다음날도 급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강한 하한가는 제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까 그 상한가의 반대죠. 저는 이게 두 번째로 강한 하한가라고 봐요. 이 네 가지 봉이 종가는 다 하한가입니다. 봉의 모양에 따라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장중에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투자 심리가 엄청 좋아졌는데 급작스럽게 완전 약화되면서 하한가까지 갔죠. 그러니까 다음날도 급락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그 다음으로 약하다. 시작해서 여기 여기 다음날도 하락 가능성이 높다. 다음날 반등할 수도 있어요. 하한가 4개 중에는 가장 약한 하한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뭘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잔량. 상한가는 상한가 잔량. 하한가는 하한가 잔량을 보자. 두 번째는 일봉의 흐름. 어떤 봉의 모양으로 하한가나 상한가를 갖느냐. 세 번째는 분봉의 흐름. 일분봉이나 오분봉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한가나 상한가를 언제 들어갔고 하한가나 상한가에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지는지 이걸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상한가나 하한가를 맞았을 때 어떤 전략을 짤지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한가 종목의 매도는 하한가의 매도를 걸어두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것도 저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까 상한가 때랑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 설명을 보면 하한가 매도 물량이 매도 되었을 경우에는 어때요? 내가 하한가에 매도를 걸었어요. 근데 그 매도가 됐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한가에 팔고 싶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걸어놨는데 내 차례까지 와서 매도가 된 거죠. 그건. 하한가에서 사는 사람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한가가 풀렸을까 하는 생각이 높아요. 하한가가 풀렸다는 건 반등했다는 건데 나는 하한가에 팔았으니까 잘한 거예요? 아니죠. 자 밑에 하한가에 매도를 했는데 매도가 안 됐어요. 그건 뭐예요? 하한가에 내가 매도를 걸어놨는데 이 앞에 물량이 안 팔렸다는 거예요. 그건. 강한하한가죠. 그 경우에는 다음날도 급락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이때 팔고 싶은데 이때는 안 팔려요. 이때는 팔려요. 이때는 팔으면 됐어요? 아니에요. 결론은 뭐예요? 하한가에 매도를 걸어두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음날의 흐름을 보고 천천히 보시는 게 더 낫다. 절대적이라는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이제 종합입니다. 상한가와 하한가 결론인데요. 상한가에서는 수급으로 상한가의 힘을 판단해서 보유 여부를 결정하고 상한가 매수는 지양한다. 지향 아니에요. 지양입니다. 지양. 하한가에서는 수급으로 하한가의 힘을 판단하고 하한가의 매도는 지양한다. 지양은 뭐예요?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글로 앞서 말씀드렸던 20분 강의를 다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의 내용을 이제 잘 인식을 하시고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다시 보기까지 한번 이용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상한가와 하한가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또 이 강의도 풀 버전이 있어요. 1시간짜리 그래서 풀 버전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제 지난 강의 제가 기초 강의부터 심화 강의까지 굉장히 많은 강의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강의를 보기 좋게 제가 모아놨거든요. 제 지난 강의 내용들 무료로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셔도 됩니다. 샵 37715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만 입장하실 수 있어요. 방송 이후에는 입장이 불가하니까요. 지금 꼭 들어오셔서 장중에 많은 강의 자료 받고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제가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